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회사원이자 먹방, 강아지, 도전, 운동 등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얼큰TV의 첫째 김선주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 가짜사나이2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 정신력의 한계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미식축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ROTC단에서 장교로서 정신력을 키워왔습니다. 하지만 현재는 퇴근하고 늘 널브러지고 자기관리 안하고 나태해진 제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가짜사나이2를 통해서 한층 더 발전되고 멋진 제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바로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세팅을 하고 자 먼저 8900입니다. 아, 긴장되는데 이거? 알 jeito egal. 다10900이었습니다. 예 stiff ended하긴 못한 그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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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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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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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